야, 우리 저기 한 번만 들어놔서, 우리 왔을 때 우리 다 우러러 와서 본 거 있잖아. 아, 그거? 광고지? 어. 너 몰래 봐라. 또 일 안 했다가 뭐라고 할 수도 있어요. 양색, 양색. 선생님 물 먹고 있는데? 와, 저 돼지. 와, 저 돼지. 그렇지. 어, 쌍놈 어디 가? 뭐야? 뭐야, 뭐 찾았나 봐? 누나, 뭐야? 아니야, 뭐 골라고. 뭐 찾았네. 누나, 뭐 찾았어요? 아무것도 안 찾았어요, 이제 찾으러 가고. 누나, 뭐였죠? 나 나무 젓가락. 나무 젓가락? 어. 이게 뭔데? 근데 이건 무슨 힌트가 필요해요? 몰라, 나 이거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있었어요? 이게 있었어요? 어, 이게 쌍뚱만. 뭐, 뭐였지? 야. 물통 아니면. 여기다가 물을 부으면.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오픈어. 오픈어는 아닌 것 같아. 오픈어는 아닌 것 같아. 이게 뭐, 이거에 뭐가 있는 것 같아. 그렇지? 물통, 물통. 이거 어떻게 쓰는 거지? 잘했어. 잘했어. 이거 장난치는 어디지 오늘? 아 너따 뺐다 해야 돼요? 네. 뺐다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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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FTV 아니에요? 형. 어? 입질은 와요? 입질이 오는 것 같긴 해. 진짜? 탁탁해. 예술 때 톡톡톡톡 하는 거가 있어. 오빠, 나이스. 오빠, 나이스. 됐지, 이거? 미역 잡았다. 자, 오빠 모발 모발 낚으셨어요. 나이스, 이제 대충 감 잡혔어. 잡았어. 어, 잡았다. 잡았어. 어, 잡았다. 잡았어. 어, 잡았다. 아, 이거. 아, 밑에 바닥인 것 같아. 아, 밑에 바닥인 것 같아. 아, 밑에 바닥인 것 같아. 아, 이거 바닥인 것 같아요. 에이, 이거 바닥인 것 같아요. 에이. 쓸데없이. 어떻게 해? 우리 이렇게 가면 쌍욕 먹어. 스마트 스캔. 스마트 스캔이 뭐야. 연우야. 네. 너 뭐 하니? 저 화장실이요. 화장실을 잘 하셔서. 저 제니가 했던 말 아니에요, 계속. 이게 그 아이돌들이 밑줄이 매뉴얼이 도나? 거의 비슷한데. 뭐가 있지, 그러면? 뭐 했어요, 뭐. 그래? 뭘 자꾸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저 돈이 궁하거든요. 그리고 모른 척 해 줍시다. 연우 좀 찾으라고. 모른 척 해 주세요. 저희 궁한 애잖아. 나도 궁한데. 네. 아, 담비 씨도 궁해요? 담비 누나 부자잖아요. 아, 부자 아니에요. 담비 누나 위에 *** 살아요. 아, 이거는 뭐 획복이라. 이건 뭐 그러니까 송강이 보니까 본인 스스로 천만 원을 가져가거나 이런 스타일은 아닌데 형하고 누나 하루아침에 그냥 무너뜨리는 건 얘가 최고예요. 솔직히 예술에 걸린 거예요, 뭐. 우리 진짜 못 잡아가면 어떡해? 굶어야지. 낚시팀은 이제 낚시 드리고. 네?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고기 잡았어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제발, 제발. 뭘 알려드릴 수가 없어. 우리 밥 먹어야 되는데, 이 사람아. 알려드릴 수가 없다니. 이제 이거 전부 쳐야지. 아, 그리고 저기 뭐야. 호박, 호박도 하나 갖다 주세요, 호박. 네, 호박 하나요. 손담비 씨. 네. 안 왔니? 아니, 뻔히 뻔히 다 말하고 있는데 안 듣는 척하고 들어가려고 그러잖아요. 야, 저 손담비. 저 손담비는 진짜 저. 아, 안 듣는 척하고 빨리 들어가려고. 빨리 진짜 일을 안 해, 손담비는. 카메라가 이렇게 도는데도 일을 안 하더라고요. 담비야, 김치 좀 썰어. 내 손을, 내 손을 밸 것 같은데. 빨리 해, 빨리. 이거 해야 돼, 다. 김치 썰어, 빨리. 그리고 저기, 저기 위생장갑 있거든? 그거 해서 썰면 돼. 어디에. 어디에. 박민 누나. 네. 박민 누나. 네. 소금도, 소금, 소금. 소금 어디 있어요? 찾아주세요. 밖에 있는 사람한테 소금 어디 있어요? 나 여기 있는데 어디 있냐. 여기요. 거기 놔주세요. 담비 씨. 네. 이거 좀 버리고 오세요. 어디다가요? 지금 이거를 어디다. 트레이리 통에요? 예, 예. 예. 아, 나 손담비 저거 진짜. 아, 나 진짜 환하게. 담비 씨. 네. 버리고 바로 와요. 네. 그리고 저기 프라이팬 큰 거 하나 갖다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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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온다 온다 담비. 후라이팬, 후라이팬 갖고 오나 지금 큰 거? 담비야. 누나 뒤집게 갖고 와, 뒤집게. 뒤집게. 누나 뒤집게 갖고 와, 뒤집게. 한 번에 시키세요. 한 번에 시키세요. 아니야, 뒤집게. 뒤집게 아까 한 번에 말했어요. 중심, 중심. 아, 나 진짜 어이가 없다. 여기. 담비 씨, 뒤집게 한 번에 시켰어요. 정말이에요? 네. 여기요. 뒤집게. 잘 드는 펜이네요. 이거 말고 약간 삐죽한 걸로 있어요, 지금. 그냥 차라리에 숟가락을 주세요, 숟가락을. 수저요? 어, 라수저가. 라수저가. 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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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빨, 빨, 빨. 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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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아, 맛있겠다. 후! 아, 너 이어서 붙이는구나? 예, 예. 우와아. 오빠, 진짜 맛있네, 그제네. 아, 이거 야, 맛있겠다. 물고기 하나 한번 말해. 연습하면 먹어볼까 하면? 연습삼아 한 번 먹어볼까? 야, 먹어보는 것도 연습삼아가 있냐? 잘 먹겠습니다. 맛있지? 음,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고기는 언제... 고기는 언제 와? 이게 진짜 어떡하지? 일단 저기 고기 고생하셨고. 오늘은 조항이 안 좋은 관계로. 네. 여기 고기는 비록 못 남았지만 가서 이제 욕을 먹지 않기 위해. 응. 바지락국수집이나 어디 가서. 회집 가서? 뭐라고요? 안 됐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 앞에서 잡았다고 할 수가 있나요? 네, 3마리, 3마리. 와, 크다. 우와. 아유, 잠깐만요. 아유, 잠깐만요. 저희 너무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비밀로 좀 해 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왔나 보다. 왔다. 왔다. 왔어? 제지야 왔다. 제지야 왔다. 야! 야! 아유, 좋겠네. 손맛이. 난손이요. 자, 고기 빨리 손질하고 저기 다 넣어버리고 매운탕 부탁하고 밥 먹읍시다. 고기만 오면 됐었거든. 다 됐어, 우리. 아, 진짜 우리, 우리 다 됐어야 됐어. 우와. 이거 양도 괜찮아. 이거 잡은 거예요? 이거 잡은 거예요? 우럭, 우럭 3마리 있어요. 아, 우럭 매운탕. 야, 이거 어떻게 잡았냐. 딱 놓고. 따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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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갑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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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근데 뭐지? 우리 이거 비누 치는 거 비누려고 저희 바지라카크스틱 갔는데 이거 백합 서비스를 주셨어요. 이야, 이거. 백합 서비스를 주는 거 같은데. 이야, 이거. 이거 기가 막히네. 이거. 이거 기가 막히네. 이거. 손질을 누가 할래요? 저 할 수 있어요. 도연이 그걸 할 줄 아는 거 아니야? 근데 나도 잘 모르지만. 으아! 으응, 나와. 내가 못 나오겠어. 이야, 그래도 도연이가 이게. 도연이가 잘하네, 이거 도연이 아니면. 저요? 아니에요, 이거. 나, 나 진짜 이거 못 만지겠어. 저게 잘 모르죠. 네, 이거 좀 잘 모르죠. 야, 손 조심해라. 예. 어휴. 어휴. 아, 어휴. 어휴. 아휴, 수혁 씨 씨. 어휴. 아휴, 수혁 씨. 어휴, 수혁이 대박이다. 어휴, 수혁이 대박이다. 어휴, 수혁이. 아휴, 수혁이. 말투 시켠, 내가 할게. 물주시고.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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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도연아. 네? 너 아니었으면 이거 야 못 먹었다, 야. 근데 뭐 하면서 했어요? 나 도시어부 때문에 배웠어. 아, 도시어부. 도시어부를 하잖아, 예전에. 아, 잘하잖아. 이거 생선 손질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 징그럽게 해? 그냥 뭔가 이렇게 있어 보이게 해. 있어, 있어는 보이기다. 이거 인서트 안 찍으셔도 돼요? 야! 감독님? 인서트? 애들. 야, 이거 징그럽잖아. 그곳으로 갔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찍어주세요. 예쁜 음악 좀 좀 깔아주시고.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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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리비 같이 넣으면 어때요? 넣을까요? 가리비 마지막에 넣어야 하는데 그러면. 냄새 좋다. 이거 먹고 조금 이따 또 저녁 먹자. 아, 단맛 떨어지게. 자, 이제 밥 먹고 준비하세요. 네. 아이고. 아, 오줌 싸고 와야지. 아, 오줌 싸고 와야지. 아, 오줌 싸고 와야지. 아, 금액을 그렇게 크게 해가지고. 아, 금액을 그렇게 크게 해가지고. 아, 저거. 그게 뭐예요? 저기요. 저기요.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지금. 아니, 우리 집인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해요. 솔직히요. 아니, 제가 너무 존경하는 형이에요, 아직. 너무 싱니 났나 봐요. 미안합니다. 도연 씨,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임수영 씨, 미안해요. 아, 제가 너무 싱니 났었나 봐요. 할머니 내에서 주신 거예요, 그거? 네. 아이고. 세배, 세배하고 왔어. 잘했어. 아, 귀여워. 별로 안 귀엽잖아. 하얀 얘기야. 마이크 다른데 뭐 오디오 안 찍어? 너무 하네. 진실성 없게끔 하시는 거 같냐. 시작해. 아, 언니. 엄마는 진창이야. 저 상 오빠가 아까 배에서 XX까지 했어. 자, 이제 국물까요? 뜨거, 뜨거, 뜨거. 아, 뜨거, 뜨거. 이거는 근데 국물이 진국입니다. 계란말이 진짜 잘 붙였다. 누가 했어? 태영 형. 태영 형. 어르신이 주신 설 음식 전까지 해가지고. 아,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인사드립니다. 진짜 맛있다. 와, 오빠 진짜 맛있다. 맹사. 아, 국물 미쳤다. 아, 맛있어. 너무 맛있다. 야, 저 형한테 이렇게 장사해도 되겠다. 아, 이거는 우럭이랑 가리비 들어와서 그래요. 이게 우럭이 싱싱하니까. 아, 이건 그냥 바다 맛이, 생바다 맛이 바로 나네, 그냥. 생바다 맛이 바로 나네, 그냥. 나는 이게 입맛이 되게 예민해가지고 고기도 바다에서 잡은 거랑 수족관 느낌 나는 거랑 바로 알겠다. 음. 이거는 바다 맛이, 그냥 바다 맛이 그냥 바로. 오늘. 맛있어. 오늘 되게 기분 좋으셔보여요. 아, 그래요? 아까도. 오줌 싸러 가야지 해서부터. 내가 여태까지, 내가 여태까지 재석이 형 본 것 중에서 가장 큰 실수야. 내가 본 것 중에서 이런 실수를 안 하는데. 오줌 싸러 가야지 얘기를 하시면서. 제가 중간적으로 너무 신나서. 애들도 아니고. 장도연 씨하고 임수양 씨 있다는 걸 깜빡했어요. 아유,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이야, 진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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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